네, 이제 마지막 농지법의 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론을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OX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엄선해서 뽑아낸 문제들 있죠? 문제들이 이제 각 테마별로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40테마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한 160문제 정도 정리가 돼 있어요. OX 문제만 빼고도 160문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뽑아서 들어가고 이제 이 테마에 관계된 문제들만 뽑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시면 이 내용하고 문제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선 합격 점수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 테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내용만 딱 듣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을 통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를 확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또 나오면 또 틀리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듣고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 주쯤에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래서 공부 시험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무엇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고요. 어떻게라는 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고장 났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과 유형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어느 부분이 고장 났고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기 위해서 용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제너레이터라든지 디스트리뷰어라든지 그렇죠. 제가 지금 막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초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쓰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하는 건 이걸 쓰기 위한 용어들이란 말이죠. 실린더라든지 그렇죠. 워터펌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연결돼서 어느 부분에서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아는 것은 뭐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이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 무술 영화를 본다든지 무술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어렸을 때 쿵무라는 홍콩 영화 이런 걸 보면요. 격투기 이런 걸 책으로 배운다든지 또는 그 수영을 갖다가 책으로 배우고 수영 책으로 배우고 수영 교본을 배우고 나서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팔을 젖고 나서 왼팔을 젖는다.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른팔을 젖고 왼팔을 젖는다면 물에 빠져 죽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인생의 실전인 것들은 시험도 실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응하면서 당황도 해보고 그렇죠. 문제의 예를 풀면서 틀려도 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박신양이라는 배우였는데 전도현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깡패 두목으로 나오는데 박신양이 깡패 아저씨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말투가 있어요. 즐기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즐기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뭘요? 때리는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맞는 거요. 이렇게요. 맞는 거예요. 안 아프게 맞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아 보니까 뭐야. 어디를 맞아야 뭐야. 덜 아프고 어차피 한 대도 안 맞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뭐예요. 팔을 내주고 심장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시험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요령 있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농지법의 보전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농지법상에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권자를 암기하고 농지 전용 허가권자를 정리하게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운영이라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절대 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 농지라는 건 농사만 죽어라고 지라. 라는 걸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얼마 안 남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거기다 그냥 아파트 짓자. 집 짓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 농지가 남아나겠어요. 농지가 남아나지 않으니까 국가가 야 여기는 농사만 죽어라고 지라. 라는 땅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하냐면 보통 이제 시도이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이사는 농지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누구한테 농림수산식품군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력이 제일 많이 나와. 이런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승인을 하기 전에 북두교통부장과 협의를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지정하느냐. 어디에다 지정하느냐. 주거지역, 상업지역, 광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으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랑경보전지역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 특별시의 녹지는 포함한다, 제한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지는 제한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성수동 쪽에 서울숲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아니고 인천광역시는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할 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이따 그림을 그리겠지만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길이 있는 데가 있다고 칠게요. 여길 편의상 이제 기억이라 하고 여길 니은이라 하고 여길 디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걀이 노른자, 흰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 노른자를 한번 해볼까요? 노른자 그 다음에 여길 흰자 흰자는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럼 그냥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문요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귿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 이 파란색하고 이제 이 색깔 두 가지 색깔이 있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을 갖다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합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은 그게 기억번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진구라고 해요. 농업진흥구역과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보호구역 농보호구라고 합니다.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라지게 돼요. 나라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농진구를 갖다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여기는 대학생용으로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학생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 되는 거죠.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규제가 일로 갈수록 규제가 풀리는 거고 요지가 규제가 강하거든요. 노른자, 흰자, 바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지가 바둑판식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용수원을 확보하는 지역이야. 물길이 있는 거죠. 물길. 그래서 요거 용수원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지.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지정리가 딱 돼 있어서 3000제곱미터이 딱딱 돼 있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끝없는 논이 있죠. 그런 데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고 땅을 사려면 농업보호구역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규제가 좀 풀려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거저거 할 수가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풀려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농업보호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지능구역에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관광농원이나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이나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농업보호구역에서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있죠. 지금 써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안이 토지용인을 금지한다는 건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장받고 보호구역에서의 가능한 행위 그러니까 지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보세요. 관광농원 2만 주말농원 3천 2만 이거는 그러니까 지능구역에서 할 수 없는데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태양열 에너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마트 같은 건 조그만 것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에 보호구역에 걸치는 것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농업진흥지역에 보세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고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것은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 가시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최소한의 행위만 할 수가 있어. 농업부역에서는 뭐예요? 이거 플러스 알파로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지역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봐봐요. 여기가 200이에요. 여기가 800인 거지. 봐봐요. 똑같이 봐봐요. 여기가 여기 걸쳐있는데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있는데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800이다. 또는 봐봐요.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600이다. 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600이란 말이야. 자,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D 이렇게 보자. 케이스 A 같은 경우에 뭐냐면 봐봐요. 하나의 대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있는 게 330, 100평 이하잖아. 그러면 이 천제곱미터 하나의 천제곱미터 전체가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아. 나무의 뿌리의 이론처럼 나무 뿌리가 너무 얕으면 행위제한이 약한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100평 이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평 이하가 아니니까 이거는 각자 행위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330을 기준했을 때. 이건 마찬가지야. 여기는 봐봐요. 여기 200이니까 330이하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뭐예요? 농업 보호구역의 행위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400, 600이면 400은 진흥구역 이거는 뭐예요? 보호구역 이렇게 행위제를 받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죠? 농업진흥구역과 보호에 걸치는 경우 한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100평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선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알겠죠? 농업진흥에 걸치는 경우 한필지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100평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 안에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매수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먹어가면 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땅을 갔다가 사고 팔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땅을 팔 데가 없는 거야. 왜?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땅을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농업총공사 라는 데다 매수청구를 치는 거죠. 가격은 뭐예요? 공시가 아니라 감정가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에 의한 소유농지 초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삼성 다닌다. 했죠? 그때는 뭐예요? 공시가로 사들였는데 공시가 아니라 이건 감정가 불쌍한 감정가 감정가 로 한다. 이 가격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보통 나이가 많으신 노령화된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감정가로 매수청구를 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가? 감정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 됐죠? 감정가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인데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걸 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부 장관인데요. 그래서 시장수 시도지사 시장수 도착을 위임할 수가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업진흥지역 밖과 안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밖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규제의 원래 농림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데 3천 이상 3만 미만 3천 이상 3만 미만이거든. 그래서 3천 3만 3만 이상인데 만약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1만을 한다고 치자 또 여기서 1만을 한다고 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여기서 1만이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1만이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바깥에서는 시공구에 위임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공구청장한테 할 수가 있는 거고 농업진흥지역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뭐야 시도의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천 3만 3만 30만을 외우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농지전용 허가를 원래 농림부 장관이 하는데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하는데 용도 지역마다 위임되어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는 농림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농림부 장관 신고나 타용도에 입생허가는 신형수수수권권이죠. 협의라는 건 뭐냐면 국가나 지방대치단체는 뭐예요? 허가나 허가를 받잖아요.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 허가나 신고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군사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방부랑 협의하잖아요. 그래서 협의한다는 거예요. 협의. 그래서 농림부 장관 협의한다는 거예요. 협의. 협의. 나라에서 할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할 때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협의한다. 됐고요. 협의한다. 신고.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에 부재료를 전용할 때는 약한 걸 할 때는 신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약한 거. 신고. 그러니까 센 거는 허가받고 약한 거는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약한 거는 뭐한다? 신고. 센 거는 허가. 아시겠죠? 약한 거 신고. 농어민 주택 어업인 주택 농어민 주택 농어민 시설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의 간 농어민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양관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시설인데 약한 거는 쉬운 거니까 신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지를 갖다가 뒤에 설명했지만 전용을 하게 되면 허가나 신고나 협의를 하게 되면 국가가 이제 식량주권을 확보해서 국가의 농지가 100이라고 하면 이게 허가나 신고와 협의를 하게 되면 2%가 전용됐다면 국가의 농지가 98%가 되잖아요 그럼 국가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농지가 없어지면 나중에 국가가 농사를 질려고 했을 때 식량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식량을 질려고 할 때 땅이 없잖아 그래서 식량주권을 확보해서 2%를 개관해야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 국가가 허가 신고 협의를 했을 때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허가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농지 보전 부담 금 이라는 것을 갖다가 납부를 시켜요 보통 30% 부담금은 30%를 납부하는데 공시가 30% 그러니까 5만원이면 공식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되는 거지 10만원이면 뭐야 3만원이 되는 거야 30%니까 이렇게 납부를 시키거든 근데 이거는 타용도의 일상어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학교를 하나 질려고 그래 근데 현장에 콩밭이 하나 있어 이 콩밭을 갖다가 현장사무소로 쓰고 원상복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타용도의 일상어는 원상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하지 않지 원상복귀를 할 거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농지 보전 부담금에서 2%를 갖다가 다시 하면은 102%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혹시나 안 할 수 있으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대신 복구 비용을 예치시킬 수도 있어 원상복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대상은 아니지 확실히 됐어요 허가계는 농지 수상무는 몇 년? 7년 목적 사업은 목적 수정 기간에 그 밖에는 5년 이렇게 해서 기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수상 허가에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 사유가 전용했다가 취소 사유가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만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돼요 그래서 자, 왜냐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목적 허가 목적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없이 사업계에 농지 허가 2년 이상 착수하지 않고 착수 1년 이상 농지 보전 부담금은 미납입 허가 신고를 한 자가 취소를 신청한 신고를 철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허가 받은 제가 관계공사 중재생의 종초본문에 따른 조치명이 위반한 경우 그래서 이건 필요적 취소 나머지는 다 임의적 취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필요적 취소인데 얘만 임의적 취소다 보니까 얘가 시험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건 다 임의적 취소인데 얘만 필요적 취소다 이렇게 기억하고 농도범경 승인은 뭐 그렇게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대체 농지를 납부해서 하는데 전용이라고 하는데 모두 포함합니다 알겠죠 납부는 농지 관리금 운영하는 자에게 납부하고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금액은 뭐야 30% 1제곱미터상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감면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납부 시기는 뭐야 허가 신고할 때 납부하는데 가상금 가상금에서 우리가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하지만 가상금을 내야 돼요 가상금 가상금은 100분의 3 부담금이 30%니까 가상금도 3%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보상 권한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보통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하고요 농지증 발급권자는 시구 운면장 협의권자 매수청구는 농업조공사 농업진흥은 승인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되고 잘 모르면 다 신양구소구청장입니다 다 모르면 다 시장구소구청장이니까 시장구소구청장이 아닌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나 마무리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중간중간에 개정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한 번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중요하다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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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